자, 튕겼네요.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저자식들은 뭐지? 공중에 벌벌 떨어있는데 떨어어있는데 다리가 없는데? 쟤, 언데도 맞아? 그냥 즐겨찾기도 될 거예요. 자 되게 약한데 얘네들? 허약, 허약이 됐는데? 허약이들? 아니네? 허약한 애하고 강한 애하고 섞여있네? 야, 니네도 이거 통하냐? 건너와봐. 못 건너오지? 못 건너오지? 아, 못 건너오네. 예, 뭐 이정도 통로만 있으면 한, 뭐 한줄만 그어놓으면 애를 못오니까 예, 좀 사기성이 짙죠. 짙죠. 굉장히 그만큼 좋지. 액체같은걸로 돌아가네요. 좋으니까. 헉. 어둠의 기운이 정말 예, 여기저기 다 깔려있군요. 자, 이거 또 들어 올려. 문이 열리네? 야, 일로와봐. 와볼테면 와봐. eft. 부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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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q면ă. cooked inspectors europe 아 나 불빛 못쓰겠어 너무 밝아가지구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죠 저장하구요 잠깐만 저기 가기전에 이쪽으로도 가는길이 있는데 원래 가는길은 저쪽이겠죠?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볼까? 뭐야 이거 뭐야 개뻘 이거 막혀있잖아 어차피 절로 가는곳 밖에 없구나 아니 가라고 저렇게 해놓고 저리가 막혀있으면 사람이 가는사람은 실망하잖아 에이이이이에요 막혀있어 이러면서 다음부터는 시스템을 안믿는다고 의심병 기르는 게임이 돼버린다고 뭐만 해도 의심스러워 다음엔 이루어가는거 맞아 여기저기 시체가 정말 많아요 함정있지 함정있을거같애 함정이 어딘가에 이 뒤편에 앞편 없네 나 이제 이놈의 의심병 큰일났다 상자만 보면 이제 막 의심하고있어 먹어야지 생각보다 의심부터 먼저해 아이고 와보세요 텔림 어서오세요 텔림 어서오세요 유옵 유옵 왔소 나 왔소 그랬소 뭐였소 재밌소 괜찮소 아 아 화살나리인데 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잠만잠만 야 왜이러미니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이 정도 달리면 죽었겠지? 자, 막타 하나 내리고 죽었겠지? 아, 죽었다. 얘네들 시체 찾기가 쉽지만은 않겠다. 얘들이 물로 돼가지고, 죽으면. 히잉잉 이러면서 물로 돼. 쟤네 죽는 거 잘 보면 히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래보면은 물돼있지. 어? 이거 여는 여기는 막 이렇게 숨겨놨냐? 아,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하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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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왜 맞아? 이게 열, 안 열렸네. 야, 문을 만들어놨으면 올라올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놨다는 거 아냐? 버튼을. 버튼, 아, 여기. 버튼이 어딘가 있을텐데. 어, 이, 이쪽으로 가는 거군요. 가는 건. 가는 건 저쪽인데. 여기에 또 숨겨진 게 있나? 여기에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은데. 저기가 가는 곳이면. 여기가 잠겨져 있는 거 보면. 여기에 뭐 창고나. 아니면 저 레버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문 뒤에다 레버를 숨겨놓는 걸 좋아해? 이들이. 이상하네. 왜 이렇게 문 뒤에다가 레버를 이렇게 숨겨놓지? 어, 그래서 담가면 데 필요 없어. 필요가 없어. 어, 나. 나, 나 오블리비언 거 안 가져와서 너무 좋은데. 이게. 프라우 거 가져온 거잖아요. 야, 오블리비언 거 가져왔으면 정말. 아, 짜증 이빨이 났을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오블리비언의. 그. 마법 있죠. 자물쇠 해제 마법. 그것도 없는데. 예, 그. 오블리비언 자물쇠 시스템 갖고 왔으면. 정말 짜증 났을 거야. 오울 거 짜증 나요. 그. 허리님 어서 오세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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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니가 나가면서 달리지 말고. 아. 마우스 포인트 생겼다. 어, 안 생겼다. 운이 좋았어. 달려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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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점 가라. 만만치 않구나. 니가. 아, 짜증. 니가 인마 그렇게 인마. 아. 예. 내속을 떨어도. 언젠가는 나한테 딸 모임. 예. 딸테. 아유. 왜 이렇게 다 부서져. 야. 이게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 중국 광분이에요? 아사라비아 중국광분 나왔네 중국광분 나왔네 아사라비아 예 중국광분이 나왔습니다 이 중국광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중국광분이 인생후부터 예 적들이 적으로 보이지 않고 예 그냥 싸움 구경하는 할 수 있는 애들로 보인다는 그런 설이 있는 마법이죠 레이펜버님 먼저 오세요 구름과자님 예 집에 도착하시고 씻고 샤워하시고 밥 한 끼 드시고 막 간단한거 그리고나서 슬슬 컴퓨터 좀 해볼까 해가지고 딱 켰더니 아 맞아 아까 들어오기로 했지 하면서 들어오셨군요 제가 너무 잘 안다구요 당연하죠 예 많이 해봤으니까 나도 사실 아 구름과자님 뒤에 내가 귀신을 하나 붙여놨죠 추석 때 내가 귀신들하고 좀 많이 친해졌어요 야 여자가 필요한다는데 아니요 하죠 오오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야 잠깐만 잠깐만 번디 그지 그지 활만 없으면 되는데 활만 활만 없으면 되는데 여기 함정있나? 이리와봐 자 죽어 어 활이다 활이네 활이네 아유 그래도 잘 죽네 그래도 어 야 활응중에 쓰면 안되는구나 하면서 죽어 으허허허허허허허 ㅋ 흐聽 히히히힉 히잉 히힉 accumulation 평소에 Africans 같은 길을 토갖고 간 자체? 어우 돈 많아 돈 많아요 돈 많아 백걸드서 그냥 빵빵조네요 참 그건 그렇고 꽤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나 아까 떨어져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잖아 나 이쪽으로 왔나? 나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열쇠가 없어요